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일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견문을 넓히고 올바른 역사의식 고치를 위해 실시한 2019 국내외 역사문화탐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역사탐방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주간단체인 군산청소년문화의 집과 함께 군산대학교 인문산학협력센터, 국제교류원,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1318 해피존 행복스케치 등 강한 결속력으로 뭉쳐 역사문화탐방 일정을 추진했습니다. 국외탐방은 중국 2개팀, 일본 1개팀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중국 일정은 중국 산동 청도탐방, 중국 백두산 등정과 항일 및 고구려 유적지 답사입니다. 일본 탐방은 조선통신사의 자취를 찾다라는 주제로 시모노세키, 오사카, 오가키 문화를 탐방했습니다. 국내탐방 3개팀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울릉도 독도탐방, 거제의 통영, 남해의 거제포로수용소, 이순신 공원탐방, 파주 강화의 임진각, DMZ, 전쟁박물관을 탐방했습니다. 강임준 이사장은 이원탐방을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고 소중한 경험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면서 보다 효율적인 역사탐방이 되도록 추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